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사흘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견의 말씀 7장 51절에서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정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오?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독서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드러났던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과 성금요일의 순환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신 뒤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스테파노가 그 거룩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망각이의 한례를 받지 못하여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과 홀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스테파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 결국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의 순교는 맹목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수동적인 자세도 아니요 편읍한 사고로부터 주어진 물리적 학대에 대한 체념도 아닙니다. 스테파노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성령께서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저들의 분노와 스테파노를 향한 비난을 뛰어넘어 열린 하늘로 그의 시선을 돌리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은 우리 삶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짓밟으려는 부당한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검요일의 부당한 폭력은 예수님께만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첫 교회 공동체의 스테파노에게도 행하여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악한 힘의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하루하루에 성검요일의 부당한 폭력이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의 힘을 끊어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폭력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성검요일 전날 저녁인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